사노세야, 내가 오늘을 3마리씩 소개시켜줄게 얘는 얼룩말 얘는 코뿔소 얘는 코끄리 얘는 고음 얘는 소랑이 얘는 치타 얘는 사자 사노세야, 진짜 동물원 가고싶다 아빠한테 가자 오, 재밌는데? 오, 로우 블루 재밌는데? 오, 재밌다 오, 역시 주말에는 게임이지 오, 재밌다 아빠 그래, 두 누나 우리 공무원 가면 안 돼? 안 돼, 아빠도 주말에 쉬고 생일도 많단 말이야 무슨 할 일? 게임도 해야지, 잠도 자야지, 유튜버들도 봐야지 우리나라는 게임하는데 가자 싫어 집에서 오늘은 게임만 할거지 롱 아빠 미워 나랑 공무원도 안 가지고 아빠 미워 아빤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더 도무원 가고싶다 아, 토탈이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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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무슨 소리지? 아빠 어? 우리 준원이 목소리인데? 어디서 부르는거야? 가볼까? 준원이 어디갔지? 준원이 어디갔지? 준원이 여기서 좀 전에 놀고 있었는데 준원아 어? 얘가 어디로 갔지? 어? 준원아 여기 있다는 거지? 아빠 도와줘, 포탈사가 있어 알았어, 무서운데? 아빠가 지금 들어갈게 아빠가 간다, 기다려 아빠가 간다, 기다려 여기가 어디지? 아, 타노스 포탈이 나 이거 혼자서는 무서운데 준원아 어떻게 여기로 왔어? 어? 응, 타노스 포탈이야 어, 아빠도 그 포탈로 들어갔었단 말이야 그다잖아 준원아 오빠 포탈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지? 어? 여기 동물원인 것 같은데? 준원이가 준원이가 동물원 오고싶다 그래서 타노스가 포탈을 만들어 줬나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점점 그럼 가볼까? 그래 가자 예아 워후! 예아 워후! 우후! 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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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지? 어디로 갈까? 고릴라부터 보러 갈까? 가자 동물원에 오니까 어때? 신기하지? 신기하고 재밌게 가볼까? 준원아 얼룩말 봐봐 그랜드 얼룩말이다 신기하지? 동물원에 오는 중 동물원에 오는 중 동물원에 오는 중 유인원 만나러 가는 길이래 여기로 가면 고릴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누워있어 가만히 엎드려 여기로 가면 고릴라 야이몬킹에 나오는 논준이다 여기로 가면 고릴라 다른 애들 같은데? 응? 헛마리는 어월인가 봐 엄동이 같은데 어디야? 어디야? 응 맛있어? 응 하나 더 줄까? 앞에 옆 맛있어? 오 멋있다 준원이가 보고 싶어 했던 사자 저기 있죠? 위에 저기 저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저기 아빠 합쳐서 아빠 합쳐서 아빠 합쳐서 6마리 이런 마리 달 보여? 대현아? 응 6마리 아 미안해 제가 달이 보려고 대현이 아 나 콩나리 오 진짜 크다 숲속에서 뱀이 비어나왔어 숲속에서 뱀이 비어나왔어 숲속에서 뱀이 비어나왔어 뱀이야 그거? 응 찍고 있어 지금? 이거 바로 앞에 있어 너무 예뻐 여기 있다 여기 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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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얼굴 좀 보여줘라 준원이 보여? 재밌게 생겼다 오 아주 재밌게 생겼네 오 바로 옆으로 지냈어 재현이 너 어때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에요 못하 어? 오 재섰다 재섰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우와 근데 얘가 작은 길이 수컷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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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묵게 생겼어 수컷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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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이리로 간다 지름길로 여기로 가지러 여기로 가지러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해욱사 목표 장애는 수컷이네 수컷이네 다 웃기게 생겼어 왜 이렇게 이렇게 다 웃기게 생겼대 수컷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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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겠지 수컷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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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안해줘 아빠도 안해줘 수컷이네 알았어 너는 아이스크림이 중요하구나 지금 두 개 우유 엄마 우리 꺼 우리 꺼 뼈서 먹지마 아빠 해야지 너가 뼈서 먹지마 너가 뼈서 먹지마 그래 우리 꺼 빼서 먹지마 먹어 먹어 소스에 제일 많이 묻은 거 같아. 짜! 먹어. 아빠 짱! 먹어. 준환이 짱! 상아 먹어. 태연이 짱!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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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어. 오빠, 나 쟤 안 보여. 뭐야? 응. 아빠, 이제 보인다. 보여, 이제? 보이다, 먹어도 돼. 이거 나왔던 거, 쟤. 뭐, 먹을라 그래? 응, 나무 안 와. 나무? 쟤. 그래, 뭐 먹잖아. 어떻게 있는지. 엄마. 봐봐, 뭐야? 만나, 새끼. 내려와. 만나, 새끼, 무흥개가 25km에서 50km 됐는데. 뭐야? 아빠, 진짜 크. 응? 진짜 크. 어, 진짜 크다. 진짜? 갈까? 응. 진짜. 인사 한 번 하고 가. 안녕히. 응.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